전동 가위를 빌려 왔으면 전동 가위에 날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라인드로 사실 갈았습니다. 날을. 이 날 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날 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일자로 보일 겁니다. 중간에 보시면 약간 이 부분이 날 부분이 약간 반짝이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이 부분은 잘 되지 않습니다. 다른 분이 사용하면서 이 부분은 날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라인드로 갈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 부분은 제대로 잘 안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서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날을 갈아서 사용을 해야지 전지 가위가 잘 되지 그러지 않으면 작업을 할 때 수월하게 잘려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임대에서 가기 오더라도 이렇게 날을 예리하게 그라인드로 갈아서 사용해야 됩니다.